네,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한 태풍 소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고, 저희가 상륙 당시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륙할 때 당초의 예상보다 세력이 다소 약화해서 상륙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태풍 카노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3m로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한 110km 정도의 위력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세력보다는 약간 약화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초 태풍 분류 등급으로는 강단계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중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 것이 중등급에서 최상단에 있는 세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과 강등급 사이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예상보다 약하게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약한 태풍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강등급의 준해서 태풍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면 지난 2016년에 영남권에 큰 피해를 안긴 태풍 차바가 상륙했을 당시에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태풍 차바와 거의 비슷한 세력으로 한반도에 상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세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해진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태풍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그 태풍 경로 있잖아요. 한반도 그대로 관통하는, 그 경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태풍 카누은 이제 현재 충주, 남동쪽 30km 부근 해상에서, 지역에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태풍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진행 속도가 좀 느린 편이어서, 이제 태풍이 서울에 최근접하는 시각은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태풍이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태풍 예상 시나리오가 이제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충청 그리고 수도권을 관통한 뒤에 북한으로 올라가는 경로였는데요. 그 경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태풍을 분류할 때 비를 몰고 오는 태풍과 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비바람이 다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영남 곳곳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졌고, 앞으로 비는 더 계속 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단 북상 속도가 느려서 이제 그만큼 많은 비가 누적이 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속초에는 이제 366mm의 비가 쏟아졌고, 시간당 90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원 지역도 338mm, 경남 양산 지역도 300mm 안팎의 비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제 주로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비가 좀 쏟아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이제 태풍 전면에서 들어오는 비구름, 그리고 또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1차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상륙하면서 태풍 중심부에 있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비가 상당히 많았고요. 지금 이제 영남권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중부지방은 이제 본격적인 또 태풍의 영향에 들어가고, 또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여전히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원 영동은 최대 25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도 1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이제 중부지방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9시쯤에 수도권이 태풍의 본격 영향에 든다고 하던데,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상륙하면서 강한 바람, 몰아쳤습니다. 부산 가덕도 지역에서는 초속 34.9m의 강풍이 관측이 됐고요. 또 부산 공식 관측소에서도 초속 25m의 강풍이 기록이 됐습니다. 태풍 중심부가 이제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남부지방은 이제 바람이 좀 서서히 좀 잦아든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부와 그리고 수도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순간 최대 초속 35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시속 한 125km 정도에 되는 아주 위력적인 바람입니다. 이 정도면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이제 중부지방이 태풍의 중심, 그러니까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와 함께 강풍에 대해서도 좀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태풍의 경로가 워낙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과의 전화 연결에서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반도 남북을 종단하는 태풍이 사상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서해나 남에서 올라와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과거 통계를 봐도 이제 거의 99%의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이제 보통 한반도로 올라오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돌다가 중위도 지역에 올라와서 상층의 바람, 제트기류라고 하는 편서풍을 만나서 동쪽으로 전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번 태풍 카눈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올라와서 북서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관통을 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태풍과 비교하면 거의 역주행에 가까운 경로인데요. 이렇게 이제 태풍이 이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와 또 상층 바람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소보다 이제 좀 북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동쪽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태풍 동쪽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편서풍이라고 하는 상층의 바람도 태풍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풍을 좀 낚아채서 이렇게 빨리 끌고 갈 수 있는 바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동쪽으로 꺾을 수 있는 바람이 현재 없다. 그래서 이 태풍이 좀 미약한 흐름을 타고 일단 북상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태풍의 길을 안내해 주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로 좀 비유를 하자면 중립기어를 놓고 그냥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풍의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느리다는 겁니다.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훑으면서 올라오니까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례적인 경로와 함께 느린 속도가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의 평균적인 속도가 시속 한 40km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카누은 그 절반 정도의 속도인 시속 한 20km의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속도면 사람이 좀 뛰는 정도의 속도인데, 그래서 지금 뛰어서 국토를 종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리면 영향적인 측면, 그리고 피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태풍이 그만큼 내륙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비가 누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12시간 정도 비바람이 불 것이 24시간 동안 영향권에 들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또 2002년에 태풍 루사가 굉장히 느리게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당시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관통했을 당시의 속도가 시속 한 15km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카누은 시속 한 20km 안팎이다 보니까 태풍 루사만큼이나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을 받으면서 루사만큼이나 위험한 태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느린 속도 때문입니다. 과거에 말씀해주신 루사도 그렇고 이번 태풍 카눈, 이렇게 태풍이 느리게 북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번 태풍 주변에는 태풍을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바람이 없습니다. 이 바람을 기상학에서는 지향류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태풍은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서쪽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사이에 있습니다. 태풍은 그 두 고기압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양쪽 기압에 영향이 잘 미치지 않는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일종의 중립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움푹 패인 말의 안장 같다고 해서 안장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고기압의 지향률을 타지 못하면서 태풍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고기압의 지향률을 타지 못하면 상층의 강한 바람, 제트기류나 기압골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태풍이 빨리 북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바람, 그러니까 상층의 제트기류와 기압골도 태풍과는 지금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태풍이 그냥 직진하면서 아주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태풍이 기압골을 한 번 탈 기회가 있었는데 이 태풍이 워낙 남쪽에서 느리게 북상을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고속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다음 버스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오고 있다.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태풍을 좀 확 잡아챌 바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태풍이 천천히 북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통 태풍 얘기를 할 때 태풍의 중심에서 오른쪽은 위험하고 왼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태풍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이제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지역이 위험반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가항반원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이번 태풍 카눔 같은 경우는 이 위험반원, 가항반원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경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반경이 태풍의 진행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비바람이 더 많이 부는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왼쪽 지역은 북상 속도와 태풍 바람이 상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고 해서 가항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중심부에는 폭풍 반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폭풍 반경은 태풍의 소용돌이 구조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초속 25m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 반경은 중심부에 소용돌이 치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형으로 생겨서 좌우에 상관없이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중심부가 국토를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중간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지금 위험 지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가항반원, 위험반원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특수성 때문에 강한 비가 조금 더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태풍 카누이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시간 태풍 대비 방법이나 주의할 사항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살피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작년 힘남로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나갔다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은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중부지방은 앞으로 추가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그리고 지하주차장 등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TV 제보로도 들어왔는데요. 많은 비가 내려서 빗물이 역류를 하고 또 창원에서는 맨홀 뚜껑이 솟구쳐서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집중호우 당시에도 맨홀 뚜껑에 빨려 들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태풍이 상륙하고 또 북상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머물면서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지대나 상수, 침수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나 비상 연락처 등을 숙지해두면 좋겠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 머물면서 수시로 바뀌는 기상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태풍의 영향권에 든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기상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